멸치 카르곡스 비금곡스 진짜야 돼 아저씨는 비금곡선 멸치곡선 시켰어 자, 먹어봅시다 아, 왜 저렇게 먹으니 맛있습니다. 고추고 저 바라보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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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가 너무 많이 먹었나? 너 점심때 급심 먹었지? 응? 응. 면 더 달라고 해가지고. 오늘 내 끼 먹는지? 네. 어떻게 먹으면 되지? 응. 오늘. 나. 비빔빈도 먹어. 물에 넣었어. 아빠는 비빈도 없어. 엄청 뜨겁다. 응. 속이 꽉 닦아. 속이 꽉 닦아. 응. 오빠하고 먹을때 먹어. 응. 꾸준다. 꾸준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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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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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